안녕하세요 문화창도 입니다 사업관리 다섯번째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에서 투입 인력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파트별 전문 인력 구성원을 정리합니다 개발 파트 담당자 책임자이고 실 업무 개발자들 디자인 팀장의 실제 디자인 담당자 사업관리 pr 파트를 세분화 시켜서 전문 인력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인원수를 파악하고 이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기술합니다 인원수는 몇 명이 들어가고 몇 명이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기술이 되어야 됩니다